바노텍차 64카운트 투월 인터미디어 차차 레벨입니다. 리스타트 한번 있습니다. 5월 32카운트 후에 6시에 있습니다. 액션 1 모티레이 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에서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크로스 뱃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워크 워크 액커 스텝 섹션 2 왼쪽으로 2분의 1 턴에서 왼발 포워드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 턴에서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샷셋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샷셋 섹션 3 홀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투게더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넣고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왼발 포워드 스텝 락 스텝 섹션 4 오른발 킥 백 터치 왼발 포워드 스텝 락 스텝 왼발 포워드 넣고 왼쪽으로 피부드 2분의 1 턴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섹션 5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 크로스 백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셔프 섹션 6 왼발 사이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스텝 락 스텝 왼쪽으로 2분의 1 턴에서 오른발 백 왼쪽으로 다시 2분의 1 턴에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섹션 7 대각선 앞으로 왼발 포워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다시 오른쪽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섹션 8 왼발 포워드 놓고 오른쪽으로 피봇 2분의 1 턴 다시 2분의 1 락 스텝 턴 오른발 백락 리커버 포워드 투게더 카운트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리스타트 5월 12시에 시작합니다. 4,5,6,7,8. 리스타트 1,2,3,4,5